2년 전에 신도림에 있는 조이아비에 들렀다가 포니2랑 닮은 키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자동차가 보여 가지고 어 얘 뭐야 이러면서 바로 그냥 얘가 뭔지도 모르고 바로 사버렸거든요. 그러고나서 집에 와서 얘가 어떤 녀석 인가 궁금해 가지고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 영화 보셨을 거에요 그 5.18을 소재로 해서 송강호 배우가 주연을 했던 택시 운전사 거기에 기아정차의 브리사가 택시로 등장하죠. 녹색 택시 그리고 그 유혜진씨가 타고 나오는 그 녹색 자동차가 이제 포니 그 포니 이제 택시도 나오고 근데 그 기아 브리사가 이 녀석 그 원래 만들었던 그 마스다 일본의 마스다가 만들어낸 파밀리아 파밀리아의 2세대 모델이고 얘는 그 파밀리아의 4세대 모델이라고 합니다 1980년에 일본에서 데뷔를 했구요 그렇게 가지고 우리나라에선 이 디자인이 한 80년대 중반 정도에 포니2를 통해서 이런 해치백 스타일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깜찍하고 예쁘죠 이런 스타일의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면서 거기다 또 80년대에 막 이렇게 호황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마이카 붐을 불러일으켰던 그 전까지는 자동차를 가진다는 것 자체 자동차가 집보다 더 비싸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먹고 살기가 어느정도 안정화가 되면서 점차 우리도 이제 살 수 있구나 그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포니가 우리의 이제 그 가정으로 들어오게 저 어릴때도 포니2에 대한 자동차의 그 뭐라고 해야 할까요 로망이 있어요 그때 나왔던 포니2 스텔라 이런 자동차들 그 자동차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딱딱 각이 져 있거든요 곡선이 없어요 보면 직선미 라고 해야 하나 그런 식의 자동차들여서 요즘 들어서 특히나 그 80년제 자동차들이 더 눈에 들어오는게 아닌가 진짜 뉴트로 라고들 하죠 레트로의 열풍을 타고서 다시 옛날 이런 자동차들이 자꾸 눈에 밟히는데 그래서 아마 작업을 시작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그냥 만들면 너무 심심하니까 얘가 원래 예전에는 모터라이즈 키트 였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 뒷바퀴 쪽에 뒷바퀴 쪽에 공간이 많이 비어있어요 이 자리가 예전에는 톱니바퀴가 들어 있었던 자동차였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자리에 모터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 안쪽으로 건전지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자리에 여기에 건전지가 들어가서 그래서 더 재미있는 건 이 앞쪽에 헤드램프 헤드램프에 미니 전구가 들어가요 꼬마 전구가 들어가서 불도 켜지고 스위치를 딱 넣으면 요 자리가 예전에 구멍 보이시죠 여기가 그 스위치가 있었던 자리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스위치를 딱 켜면 뒷바퀴가 막 굴러가요 굴러가면서 차가 이렇게 전진을 하거든요 그리고 앞바퀴가 이게 재미있는게 그냥 막 돌아가면 안되니까 이게 딱딱딱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조향이 됩니다 실천은 이렇게 안 생겼지만 그 키트를 이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아카데미가 국내 그 판매했던 포니2 자동차도 이런식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거의 비슷해요 보면 실루엣도 비슷하고 설계도 비슷하고 그래서 예전엔 이게 프라모델과 완구의 중간 정도 되는 느낌 예전엔 프라모델이 그냥 장난감으로 대접을 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프라모델을 능가하는 그런 장난감 없었어요 왜냐하면 프라모델이 이제 고급 가장 최고급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70년대 80년대 프라모델의 위치 였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당연히 접착제를 사용해서 만드는 키트입니다 건담처럼 이렇게 그냥 딱딱 끼우기만 되는 그런 키트가 아니더라구요 만들 때 자작대칼을 썼거든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상이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실텐데 데칼을 지금 이렇게 물에 담궈서 쭉 빼죠 쭉 빼서 이제 차체에다 붙입니다 이제 쭉 당겨 가지고 붙입니다 이런식으로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뭘 해줘야 하냐면 이 사이즈대로 이미지를 다 잘라 줘야 하더라구요 다 잘라주고 그러면서 유관 클리어로 코팅을 해주지 않으면 물에 담그면 다 퍼져 버려요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유의하면서 봐주시면 좋겠구요 전체적으로 키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처음에 키트가 딱 사보면 정말 아 옛날 키트라는 느낌이 확 들 정도로 그래서 이쪽에 썬루프 이쪽을 이제 잘라 버리고 파팅 라인을 제거를 해줬어요 이런식으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검정색 서페이서 블랙 서페이서 하고 유관 클리어를 같이 섞어 가지고 광택이 나게 그렇게 해서 이제 밑색 작업을 했구요 그 위에다가 이제 가장 그냥 노멀한거 메탈릭 실버 IPP 도료에서 나오는 메탈릭 실버를 전체적으로 뿌려줬습니다 시트는 별로 어렵게 하진 않았는데요 탄이란 도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이제 밀리터리 그런 장르에서 쓰는 색상인데 크림색하고 모래색 중간 정도의 느낌이 나요 그래서 지금 하체에 보시면 이런식으로 색을 칠했는데 완전히 다 저 색깔로 뿌려 버리는게 아니라 약간 꺼뭇꺼하게 이제 뿌려줬죠 이게 이제 명암색 칠의 한 방법인데 그냥 다 칠하면은 너무 장난감처럼 보이니까 약간 이러니까 그냥 테크닉을 살짝 썼다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모터라이즈 키트라고 했죠 이 자리에 지금 건전지가 들어간거 보이시죠 여기 뒷좌석 밑에 건전지가 들어가고 그 건전지에서 연결된 전선이 여기에 설치되어 있던 모터 모터하고 모터가 톱니바퀴를 돌려서 차가 구동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이게 진짜 한 80년대 키트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색칠하면 이런식으로 나와요 이게 근데 그냥 이렇게 칠하면은 심심하니까 그리고 데칼 작업은 제가 아까 앞에서 알려드렸으니까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고 나중에 궁금하시면은 이 링크 찍고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아무나 볼 수 있게 편하게 안 씁니다 근데 자작데칼은요 솔직히 만드는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붙이는게 진짜 일이에요 특히 요고 이렇게 이제 붙일 때 약간 우그러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펴면서 붙여 줘야 하는데 이게 딸랑 사진 한두장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직접 작업해 보면 아 붙이는게 정말 일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뭔가를 다시 뿌려 주는데 이건 이제 제가 쓰는 제가 쓰는 이제 우레탄 클리어 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공업용 상업 모형에서 주로 쓰는 건데 비율은 경화제와 주제를 1대 5로 희색해서 쓰는 것을 선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 저걸 쓰냐면 광택이 장난 아니에요 얘가 우레탄 클리어를 쓰는 이유가 아까 모형용 우레탄 클리어도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일반적인 저런 우레탄 클리어 저런 공업용 우레탄 클리어를 쓰는 이유가 이 광택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단단해서 웬만한 충격에도 견뎌냅니다 이게 가격도 이거 둘이 합쳐서 한 2만원 밖에 안해요 용량 말할 것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작업이 제일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제가 누누히 말하지만 이 마스킹 창틀 마스킹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얘는 차가 반듯반듯하게 생겨가지고 마스킹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측면의 사이드 몰딩 여기도 해줬고 그 다음에 옛날 차의 특징들은 이렇게 빗물바지가 있어요 이게 요즘에 이제 그런 차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 비가 오면 여기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빗물바지를 이렇게 만들었고 차가 달리면 물이 이렇게 뒤로 빠져요 그래서 빗물바지도 같이 마스킹해서 색칠을 해줬습니다 저렇게 이렇게 색칠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마스킹 테이프를 떼고 뒤쪽인데 테일램프 테일램프 테일램프도 딱 진짜 구성이 포니하고 똑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클리어 레드 클리어 오렌지 그렇게 칠해주고 전면부도 클리어 오렌지 그렇게 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다 마쳤거든요 그렇게 크게 작업할 때 어려운 차는 아니에요 어려운 키트도 아니고 정말 하기 쉬운 차고 그냥 심심풀이 삼아서 그냥 재미 삼아서 만들어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키트입니다 근데 그냥 만들면 너무 심심하니까 여기다가 그 소녀전성 게임에 등장하는 우리나 캐릭터죠 우리 캐릭터 K2 보면 K2 소총도 옆에 같이 있어요 그걸 같이 했는데 투명 데칼이기 때문에 밑색이 비칩니다 그래서 생각처럼 그렇게 밝아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봐야 약간 은은하게 된다고 봐야나 이렇게 되고 작업할 때 백색 데칼을 쓰느냐 투명 데칼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투과도 자체가 다르니까 만드실 때 데칼 붙일 때 이런 걸 참고해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억 때문에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포니 자동차를 보면서 그건 이제 포니 미니카도 갖고 놀고 이제 그런 추억 때문에 이 녀석을 시작했는데요 아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순 없죠 그래도 만드는 내내 너무 즐거웠습니다 해보세요 한번